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북한 측에서 진짜로 그 수준 이하의 위성사진으로 우리 정부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정부 측에서 곧바로 북한과 같은 방법으로 반격을 하자 김여정이 발작을 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많은 네티즌들이 시원하다라는 반응과 함께 정권 교체가 된 게 실감이 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북한은 이번에 우리 정부를 도발을 하려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지난 18일에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중요시험을 했다고 보도했고 미사일 발사사진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면서 용산 대통령시 일대 등 서울과 인천항을 촬영을 한 북한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 정부 측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도발을 하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대통령 집무실을 북한이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정찰위성 기술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측의 반응은 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 정찰위성 사진에 대해서 조악하다라고 비판을 쏟아냈고 아니 무슨 놈의 군사정찰위성이 구글어스보다도 화질이 구리냐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졌으며 실제로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 다 이렇게 뭉개져 있어가지고 군사위성은커녕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대로 구글어스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손쉽게 포털을 통해서 지도를 볼 때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린 퀄리티인데요. 아무튼 뭐 북한 측에서는 도발하기 위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기술이 생각보다 더 조꾸리다라는 이런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급발진을 했는데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과 관련해가지고 남측 전문가들이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은 말 같지도 않다라고 반발을 했고 남을 걸드락질하는 그 몹쓸 버릇 남조선 괴래들이 짓거리는 소리를 듣자니 지루하고 진저리가 나서 몸이 다 지긋지긋해진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들의 기술을 조악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자는 우리의 발표를 서두른 발표라고 평하면서 아마도 저들의 첫 번째 독자 정찰 위성 개발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는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를 한 것도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무튼 뭐 김여정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자기들이 삽질한 것을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한방 더 김여정에게 먹이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저께 국토부는 국토 위성 1호가 촬영을 한 위성 사진전을 개최하겠다라고 밝혔고 국토부는 사진 전에 공개될 사진 가운데서 하나를 먼저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은 서울 광화문 광장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를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고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일성 광장이 화강암 재질로 질서정연하게 포장이 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될 정도로 명확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또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인민대학수단과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제일백화점 등의 건물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포착이 된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500km급 차세대 중형 위성인 국토위성 1호는 흑백 0.5m, 컬러 2m의 해상도를 구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밀한 위성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고 정부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을 했으며 이 위성을 지난해 3월 달에 카자흐스탄의 바이콘으로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위성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뭐 사실상 국토부가 북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예 대놓고 북한을 매긴 것이죠. 아무튼 뭐 이런 거 보면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게 많이 실감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였다면 북한에서 저런 짓을 했으면 반격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입을 닫고 있었을 텐데 아니다. 북한의 위성 기술이 조악한 것을 확인을 하고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치지는 않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아무튼 뭐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도발을 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참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참 이번 정권 상대하기가 골치 아프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도발을 걸면은 화가 나가지고 뭐 버럭하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도발을 한 거 딱 그거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니까 자신들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 꼴만 우스워지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개밖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뭐 네티즌들 역시도 이번에 국토부의 반격에 대해서 시원하고 재미있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번에 국토부의 반격에 대해서 종북 대깨문들이 부들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양산 대저택에서 문재인이 부들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진짜로 고소하다라든가 정권교체가 된 것이 실감이 난다 등의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